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 2회 통합으로 치러진 기사 필기 기출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다섯 번째 과목에 해당되는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전기만큼이나 조금 과락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기도 좀 쉽게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락 과목보다는 그 기준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관 부속품 중에서 관로의 방향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속품은 그랬습니다. 자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죠. 관로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것,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속품은 어느 것이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답은 엘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엘보 이외에도 관로의 방향을 변경한다는 것은 관이 오다가 방향을 90도로 꺾는다든지 이렇게 Y자로 꺾어진다든지 아니면 T자 형태로 또는 10자 형태로, 크로스 형태로 이렇게 관이 관로의 방향을 바꾸어서 진행하는 경우에 들어가야 될 부속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보, 이거 외에도 Y자 형태, 또는 T자 형태, 또는 크로스, 10자 형태 이런 게 다 관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쓰이는 부속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플이나 유니온이나 플렌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두 개의 관을 이어주는,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출제되는 내용이 방향 변경하는 경우가 가장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82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설치 기준이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닥터에 대한 게 나옵니다. 후드와 닥터는 같이 알아두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번에는 후드에 관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면 좀 수월하죠. 여러분들 숯불, 갈비집에 가면 회인이 보통 바깥쪽에서 빨아당겨서 밖으로 빼주는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여기가 후드라면 이 관 쪽은 닥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후드는 크기가 너무 커도 비효율적이라고 그랬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너무 작게 되면 유해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사람의 호흡기 계통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안 되죠. 그래서 적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빠르게 빨아올릴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도 없이. 그리고 포의식과 부서식이 가장 좋다고 그랬죠. 그중에서도 포의식이 제일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닥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긴 것이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 짧은 게 좋죠.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 것은 쌓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퇴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굴곡부가 작게 해야 되고 가급적 짧게 해서 외부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안에 돌출문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도 쌓이는, 퇴적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청소구 같은 거 만들어서 밖으로 빼줄 수 있으면 또 좋다 했습니다. 외부의 공기가 역회전해서, 역류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방지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닥터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알아두시면서 후두에 관한 사항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어느 곳이든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개구부 면적은 가능한 한 크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했습니다. 알맞아야 됩니다. 적당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아닌 것이었으니까 답은 2번이고요.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또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게 그만큼 효율이 좋겠죠. 후두의 형식은 가능하면 포이식 또는 부서식 후두를 설치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답이 눈에 좀 보이도록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수를 주기 위한 배리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절대 실수해서는 또 안 됩니다. 83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쥐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에 의해서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 경구고 쥐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kg당 몇 mg 이하인 화학물질이 급성 독성 물질에 해당되는가 했는데 급성 독성 물질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하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죠. 열심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피구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알아 두시면 되죠. 그러면 경피, 경구, 가스, 전기죠. 그리고 분진과 미스트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천사가 아니라 1302호, 그리고 1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경피와 경피라는 것은 피부를 통해서 주사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경구는 입으로 마시는 경구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양이죠. 실험 동물의 50%를 치사, 죽일 수 있는 양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LD50으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험 동물의 50%, 다시 말해서 쥐가 100마리 있는데 5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농도 기준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LC50으로 나타낸다 그랬죠. 2500은 PPM 아닙니까? 농도 단위. 그 다음 10mg per litre라는 농도 단위를 쓰죠. 마찬가지로 LC50입니다. 여기도 mg per litre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에는 LD50이고요. 여기는 LC50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LD 양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mg인데 kg당 mg으로 나타내는 거죠. 단위가. 이렇게 단위까지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사항들 전체를 다 정리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봤더니 LD50에 해당되는 사망시킬 수 있는 경구 경구라고 했으니까 볼 거 없네. 경구는 300mg per kg입니다. mg과 kg은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300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급성 독성 물질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위험 물질이나 위험물이 나왔는데 이 위험물에서 급성 독성 물질 외에 또 우리가 내용을 암기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요. 위험물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 물질의 종류를 알아두시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질산에 유기된 하이드라 안기법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산화성 물질에 관한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것들도 산화성 물질에 관한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